안녕하세요 최민지입니다. 현재 경기준화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확실한 금리인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코인시장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상승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코인의 디커플링 현상도 함께 일어나고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커플링 현상은 1년 이상 장기적인 추세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인시장 우상향한다는 것에 이변은 없고 단기적인 조정을 보이면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따른 지표를 하나 볼 건데 변동성에 대한 장기적인 가격 예측을 할 때 유용한 지표입니다. 로그 차트를 활용한 레인보우 차트라는 걸 보시면 이 파란색과 하늘색 구간은 비트코인이 저평가된 상태를 나타내는 매수에 적절한 시기로 간주되는 매수 구간에 머물고 있어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현재 가상화폐 업계가 대선 지원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번 미대선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이번 대선으로 인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1000% 이상 상승할 코인을 알려드릴 건데 이 대선 관련 코인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향후 5년 뒤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코인입니다. 우선 이 코인을 알려드리기 전에 현재 전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가 달러죠.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달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 모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건데요. 근데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CBDC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CBDC는 비트코인 혹은 밈코인들처럼 일반 사람들이 만든 코인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의 한국은행이 만든 코인이라는 거고 이러한 코인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인데요. 미국이 현재 이 CBDC를 자체 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달러로 인해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미국이 암호화폐로 달러를 대체하게 된다면 주도권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럼 전 세계의 중심으로 돌아가던 미국이 주도권을 잃게 된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이 화폐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동안의 주도권, 그 이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자 불안함을 느낀 것처럼 발빠르게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달러의 대체 수단까지 미국의 관리하에 이용될 수 있게 하려고요. 그 증거로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연달아 ETF 승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모든 암호화폐 국가 중 리더로서 움직여야 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미국이 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하여 미국뿐 아니라 홍콩, 중국, 러시아, 심지어 한국도 전부 미국이 발행한 CBDC를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CBDC 관련된 코인이 오늘 알려드릴 바로 그 코인입니다. 근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고 하면 리플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신데 리플이 시청순위가 높고 송근과 CBDC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지만 미 SEC가 걸어왔던 소송 때문인지 미국이 아닌 리플은 다른 나라들과 CBDC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에서 직접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화폐인 CBDC 기술로 성장시켜 전 세계 디지털화폐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이 코인이 미국에서 디지털화폐로 직접 발행한 코인인데 이게 벌써 발행까지 끝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을 통해 다시 한 번 증명된 내용입니다. 제가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정말 소수 정의의 인원들만 알고 있는 정보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발행 초기로 우리나라 돈으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테더코인처럼 달러화를 시켜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동시킨다고까지 하니까 이 코인은 현재 달러가치인 1,3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이기 때문에 1,300원까지는 무조건 이유 불문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인 연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SEC가 모두 미국의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가 어떻게든 상승시킬 거라는 거죠. 달러를 대체한다? 그럼 단기간의 상승은 당연한 거고 장기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자료인데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모자이크 처리한 건 모자이크를 안 하면 유튜브 측에서 꼭 경고를 보내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나온 내용은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해놓은 자료고요. 연방준비제도인 연준과 국고 그리고 재무부가 실시한 자격심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플은 TBD로 미정 그러니까 승인이 어렵다는 거겠죠. 현재 달러와 연동된 테더코인마저도 미국산이 아니기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이미 모든 얘기가 끝나 있는 이 코인 미래의 제2의 달러가 될 거고 현재 가치에서 최소 1300배 이상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인이 뭐냐 많이 궁금하시죠? 저도 그냥 바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방송으로 여러 번 벌써 올렸었는데 미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측에서 경고장을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2746-5883으로 민지라고 써서 문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단기로도 1000%는 기본이고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고 하면 10만% 그러니까 1100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천만원 10만원 투자하면 1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 대한 유료 업자 판별도 같이 확인한 다음 정보 제공해 드리는 거라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PC 버전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 후에 나오는 링크를 누르셔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모바일도 마찬가지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오니 링크 통에 남겨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 확인 가능하십니다.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속는 셈 치고 만원이라도 투자해보세요.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원, 천원도 상관없어요. 이게 진짜 대선 결과 나오고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기사에 뜨면 아 그때 얘기했던 게 진짜였구나 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대선 전에 정보는 미리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현재 코인하는 전 세계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건데요. 뒤따라올 10% 이 1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거라고요. 코인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많이 남지 않았는데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